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입니다. 오늘은 송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점한 60평 관세법인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관세법인 내부파사드는 깔끔한 화이트톤의 라운드형 간판을 설치해주었고,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가벽은 사무실과 컨퍼런스 룸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컬러의 루버 벽을 설치해주어 밋밋하지 않고 세련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관세법인은 관세사법에 의거하여 관세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수초립 공간 절차를 대리해주거나 관세법상의 문제 등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업무를 대신해주는 전문 관세사들이 모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세법인과 잘 어울리는 깔끔하면서도 심플하고 투명한 디자인으로 신뢰감을 높여주는 공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는 동선을 생각한 설계와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게 맞추어 주어 더욱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회의실과 대표실이 필요한 공간에는 유리 가벽을 세워주어 공간을 확보하였고, 유리 가벽의 블랙 컬러의 프레임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리 가벽 중간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여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어 내부에서 회의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의 한쪽 면에는 통창유리로 설계로 채광을 확보하여 주었고, 유리 가벽과 통창유리가 공간의 개방감을 주어넓고 쾌적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투명하여 신뢰가 가는 분위기에 60평 송도 관세법인 사무실 인테리어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